아 예 시험합니다. 아 예 하얼도 나왔습니다 오늘. 오늘 새해 첫 출조 나왔는데 이야 파도가 장난이 아니네. 뭐 3피트 5피트 이랬는데 유난히 파도가 세요. 높아요 여기가. 아 야 여기 잠길려 잠길려 입구에 왔는데 잠길려 왔는데 입구에는 지금 한 네 분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왔는데 이야 어째 몇 번 해봤는데 던질 수가 없어. 조금 늘 죽을 때 틈타서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잘 될라는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뭐 왔으니까 어쨌든 해봐야 되겠죠. 새해 첫 출조인데 잘 될라는가 모르겠어요. 안 될 것 같아. 안 되면은 그냥 가는 거죠. 철수하는 거죠. 네 아무튼 만조가 9시 반 정도 될 거예요. 그런데 지금 8시 반이요. 아침 일찍 왔었는데 몇 분 던져 봤어요. 던져 봤는데 아 꽤 힘드네요. 아무튼 계속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네 갑니다. 아주 Werk으로 Essentially 해봅ALLY 쭉쭉쭉.. 자, 끄쨍! 안 되겠다. 이동을 했습니다. 이동. 아침에 여기를 했는데 고수 네 분이어서 했는데 몇 마리 잡았는가 봐요. 여기를 다시 한 번 해보려고. 저기 장길에서 하다가 매울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오다가 아침에 여기를 하시던 분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해보려고. 그래서 철회해서 지금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아무튼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새해 첫 추천데 뭐라도 얼굴라도 한 번 보고 가야지. 그냥 가려니까 서운했어. 아무튼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참네. 나도 잘 될런가 모르겠다. 나는. 나도. 손맛을 봐야 되는데. 어쨌든 간에 한 번 해보자. 여기에서 하신 분들이 상당히 낚시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여기 낚시 고수님들이 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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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. 여기 낚시 고수님들이 많아. 여기에 낚시 고수님들이 많아. 잃을 다 하신 분이지를 했을때 친구가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낚시 고수님들이 많아. 나의 고수님들이 많아. 아이씨 역시 여기는 나와주네 새해 첫 뱅예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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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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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마려타 아 아 아이씨 한 번에 놓치고 아 예, 오늘 여기서 마쳐야죠 아이고 손맛은 봤습니다, 손맛은 봤고 저쪽에서 하다가 이쪽 입구에 나왔는데 손맛은 보고 갑니다 구독자님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배물하시고 안전한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리 그치